첫 번째 이슈 청보호 전복 사고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침몰 후 선원 3명이 바로 구조되었고요. 어제까지 나머지 선원 9명은 실종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3시 22분경 청보호 내부 선실을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실종자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써 지금 실종된 선원 8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당국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경 함적 22척, 해군 함적 5척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통발 같은 어구와 어망이 시야를 방해해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경 나머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사고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선이 어젯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청보 인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 소식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구조된 승선원들이 당초 구조될 당시의 화물선에서는 실종된 승선원 9명이 선실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선실 내부 에어포켓에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보호의 선체를 두드리면서 생존 반응을 확인하면서 수색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구조된 선원들이 나중에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 탄 뒤에는 선원 대부분이 갑판에 있었다라고 진술이 달라지면서 수색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원 진술에 따르면 청보호가 워낙에 또 침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평소에도 위험신화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구조된 선원 중 한 명 얘기에 따르면 평소에도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았고 엔진 쪽 기관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도 침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다는 건데요. 특히 사고 당일 출항 당시에도 물이 새기는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운항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